우리 남편은 별명의 규돌이에요. 별명은 김규식이잖아요. 규돌이에요. 돌쇠 같아요. 진짜 너무 씩씩한 거예요. 이 분 우는 거 저는 딱 두 번 봤어요. 결혼하기 전에 한 번 보고요. 결혼하기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빠 결혼하기가 너무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.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너무나 가정을 이루고 싶고 자기는 정말 가정을 갖고 싶고 자기가 하나 너무 잘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. 그럼요. 거기에 휴제가 있었는데 냅킹을 다 썼어요. 식당에서. 어머 식당에서? 결혼하려고 눈 찌르고 이렇게. 눈이 이렇게 떠서. 얼마나 급했으면. 그런 거 알아요. 눈물이 나와요. 누구 있어요. 누가 볼까 봐. 사실 말려가면서 그래요. 이해해 봐. 아 진짜. 네. Vous. 미끄러ihen. pueden nyt. 함 맞 zostık 하죠. 사 implication orgca survived me.